요거는 혀를 여기를 딱 눌러줍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원장 황청풍 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볼까 합니다 바로 혀 브레이크 턱 브레이크 라는거 하는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 아래 턱을 컨트롤 하는 것은 바이오가드라고 하는 이 녀석을 개발하면서 턱을 컨트롤 하는 것은 이제 다 됐습니다 그리고 좌우 균형이 맞아지는 이런 걸로도 턱은 이제 컨트롤이 다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아래 턱을 내미는 이유는 혀가 그만큼 처지기 때문에 그 처진 만큼 앞으로 내미는 건데요 앞으로 내밀다 보면 혀가 계속 처집니다 그러면 턱을 더 내밀어야 하고 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혀를 잡기 위해서 참 정말 많은 고민을 해서 시도를 해 봤는데 이게 마땅한 게 없습니다 이 혀 가드 혀를 이렇게 뒤로 못 가게 혀 뒤로 가서 잡아주는 거 요거는 효과는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게 착용감 뭐랄까요 사용감이라고 할까요 혀 안으로 이걸 집어 넣다 보니까 불편감이 상당히 세죠 물론 이거를 다 잘 적응하신 분들은 생명의 은인이다 라고 할 정도로 고마워 하시는데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못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 자 요 혀를 잡아주는 거 요거는 너무 세니 그럼 중간 단계가 없을까 그거를 오늘 선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혀를 여기를 딱 눌러줍니다 그래서 혀가 스르르르 빠지지 못하게 해주는데요 이게 혀 아래 그러니까 입 안쪽으로 보면 여기가 다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쑥 빠져버리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집어 넣었던 건데 이거는 좀 힘드니 그러면 여기서 여기는 그렇게 거북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거든요 이렇게 잡아주고 뭐냐면 요겁니다 요게 혀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혀를 들어 올립니다 혀를 들어 올리고 위에서 눌러서 이게 빠지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이렇게 딱 해주면 자 요걸로 요걸로 턱을 컨트롤 하고 혀는 이 안에 넣어서 올려주고 눌러주고 혀를 딱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혀가 빠지지 않아요 물론 힘줘서 빼면 빠져야죠 혀를 그냥 꽉 매달으면 엄청 힘드니까 그렇지만 혀를 이 안에다 딱 걸쳐 놓고 편안하게 있으면 이렇게 혀를 잡아주는 혀를 흘러내려지지 않게 해주는 혀 브레이크 이거는 혀를 푸쉬업 밀어 올려주고 눌러주고 해서 이 공간이 이렇게 혀가 잡히는 겁니다 아 그 다음에 요건 좀 특이하죠 이게 뭐냐면 자다가 푸 푸 하는게 코로 숨이 못 나가고 입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입술이 푸 푸 터지는 소리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신경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술을 눌러줍니다 입술을 눌러서 이 공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해서 이게 바람이 후우 후우 이건 또 이제 같은 원리죠 혀를 들어주고 여기를 눌러주고 네, 지금 이거는 혀를 와이어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혀를 누르는게 이 혀를 누르는 양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세게 눌러면 아플 거 아니에요 또 너무 느슨하면 훌렁 빠질 거고 그래서 이 와이어로 누르는 정도, 잡는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싹 넣어서 혀를 딱 넣잖아요. 혀가 안 빠집니다. 괜찮죠? 그리고 이거는 형상기역 와이어를 연결을 해놨어요. 그래서 움직입니다. 이렇게 움직이고 입도 벌어지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입 벌림 습관이 심한 사람들은 이런 디자인으로 해서 입도 안 벌어지게 하고 혀도 잡아서 해주니까 한결 과거에 비해서 턱을 내미는 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. 이 개념을 기존의 바이오가드에다가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. 보면 이렇게 이것만 연결해 가지고 이걸 잡아줄 수 있거든요. 그리고 혀를 들어 올려주는 이것도 아래에다가 적용하면 이거를 연결해서 혀를 들어줄 수 있거든요. 이렇게 기존의 장치에다도 할 수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기분 좋은 장치의 디자인의 완성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오늘은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